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01년 6월 학평 입문계 1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두 함수 y나 fx, y는 gx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요. 다음 보기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모두 고르란 문제입니다. 우리 항상 어떤 극한값이란 건 뭐예요? 좌극한, 우극한 둘 다 따져줘서 그 값이 같을 때만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해볼까요? 자, 그러면 가, 가족권은 뭐다? 자, 이에 대한 극한값, 즉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면 되겠네요. 근데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어떤 게 좋냐면 전부 다 극한값은 2로만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fx와 gx의 이에 대한 좌극한하고 우극한만 구해놓으면 나머지 값을 거기다가 대입하면 다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실제로 가만 풀면 나머지는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좌극한부터 갈까요? fx, 이에 대한 좌극한은 얼마입니까?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x, 이에 대한 좌극한은 이보다 왼쪽에서 따라가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우리는 얘가 0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 이에 대한 우극한 갈게요. 그럼 얘가 얼마고요? 0이고요. 얘는 이에 대한 우극한은 여기서부터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3이 되겠다. 따라서 지금 얘가 0이고 3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더하면 마3, 얘는 3이니까 두 개가 다르니까 우리는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 이에 대한 좌극한 우극한 갑니다. 그럼 아까 얘 0이라 그랬고요. 이거 마3이라 그랬죠. 근데 얘 제곱하면 얼마가 되고 딱? 9가 되겠고요. 마찬가지 얘는 또 0으로 가고요. 얘가 3으로 가는데 제곱이니까 얘가 9가 되니까 이번엔 두 개는 9로 같으니까 얘는 존재하는 거고요. 됐죠? 마찬가지 얘도 좌극한 우극한 구할 건데 좌극한은 0, 얘는 마3. 얘는 0, 얘가 플러스 3이죠. 그럼 어차피 곱해버리면 다 어디로 가기 때문에 0으로 가잖아요. 따라서 얘는 얘도 0, 얘도 0이니까 두 개의 값이 같으므로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따라서 우리 만족하는 답은 누구다? 나와 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